자 수업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기출 응용과정 예상문제 과정이죠 네 문제집은 언제 받으셨어요? 문제집 아 꽤 오래됐어요 아니 프로는 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프로는 보셨어요? 잘하셨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7,8월 달에 하는 이 기출 응용과정은 여러분들 뭐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 아마 다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기출 과정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과정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 지문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정수는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기출 지문이고 그 기출 지문에서 조금 더 약간 난해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기출 지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고 자 역시 이 문제도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미리 좀 풀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조세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건데 뭐 이미 다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총론 시험지에서 보통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몇 문제요? 아 나 방금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섯 문제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최대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 부분은 전반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우리 대표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고 들어가 보죠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물납 규정이 있는 세목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 종부세 하나는다 자 우리 물납 지방세 중에서는 뭣밖에 없어요? 재산세 하나밖에 없죠? 국세 중에서는요? 상속세하고 아 상속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세면서 부과세에 해당하는 국세는 지방교육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글자 그대로 우리 목적세 총 몇 개 있어요? 목적세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그렇죠? 그래서 국세 당하는 목적세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교 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당하는 목적세가 두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었죠 그냥 지지라고 외운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 중에 부과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중에서 뭘 찾아내래요? 국세만 찾아내래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돼야죠 지방교육세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세율 적용할 때 비례세와 누진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다 자 취득세 비례세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진구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례세밖에 없죠? 자 양도소득세는 비례세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진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례세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모든 세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재산세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 납세자의 범위에는 징수무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거래시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서 모두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5번이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같은 문제는 우리 시험지에서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세의 기본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조세의 일반적인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2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맞죠? 조세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다? 경비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3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즉 납세무자가 누구냐? 뭘 충족한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굽니다? 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굽니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즉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종부세는 물납제도 없죠?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금 중에서 총 5개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 이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무건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물납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산세 하나밖에 없는데 전제조건 얼마 초과? 그렇죠? 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왜 관할지역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방세니까 그래요 지방세니까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허세 없죠? 재산세 있죠? 종부세 있어요 소득세 있죠 자 그 때 재산세 얼마? 250만원 초과죠? 250만원 초과 기간은? 3개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역시 250만원 초과죠? 250만원 초과 기간은? 6개월 양도소득세는? 천만원 초과죠? 네 천만원 초과 기간은? 2개월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문제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종합문제로 출제가 되든 세목별 문제로 출제가 되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킹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죠 물납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질문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질문에서 포인트는 일단 얘가 먼저죠 무엇부터 찾아내라? 지방세부터 찾아내라 세목을 여러 개를 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국세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지방세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전체를 다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세세 전부 다 지방세네요 문제될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렇죠?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 물납이 되는 것은 재산세 하나밖에 없네요 재산세 하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일단 얘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뒤에가 도시지역분이라고 붙었고 하나는 지방교육세라고 붙었네요 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나와요? 도시지역분이 같이 나옵니다 즉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같이 부과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와요 고지서 보셨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번 달이 7월달이죠? 조만간 고지서 올 거예요 고지서 오면 꼭 재산세 고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계해서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도시지역분은 왜 따라 붙는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전에는 따로 부과를 했다가 지금은 어차피 재산세 내는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분만큼은 재산세 뭐에서요? 포함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죠? 원래는 어떻게 고지를 해야 된다? 따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뭐가 같기 때문에? 납기가 같아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는 것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재산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인데 단지 뭐가 같기 때문에 납기하고 징수 방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내는 날짜는 세금 내는 날짜 똑같아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예요 이해 되셨죠? 그게 같아서 그냥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응하는 것뿐이지 재산세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따로 물납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방교육세가 문제인데 지방교육세는 왜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가세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서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당신은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는 거고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재산세 낸 세금의 20%만큼을 추가적으로 내주세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이 물납하고 뭐가 가능한 거예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납은 안 돼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그냥 현금으로 내셔야 돼요 물납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금액이 클까 적을까? 적어요 왜? 재산세 금액의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물납을 안 받아줍니다 그대로 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금전으로 내셔야 되는 거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죠 각 세목별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물납과 분할납부 규정이 없대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맞죠? 자 이번에 봤더니 250만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세금이 재산세네요 뭐 포함해서? 도시지역품 포함해서 자 그러면 재산세는 물납 가능하죠? 기간은? 3개월입니다 맞죠? 3개월 맞고 얼마를? 1부를 1부를 자 1부라고 했으니까 얼마인지를 정확히 안 줬죠? 그러면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다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다 요건 그러면 얼마 초과 그렇죠 250만원 초과라고 나와야죠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렇게 나왔으면 분할납부 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이쪽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하니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1부라고 안 내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나와야 돼요? 500만원 이하 만약에 여기가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쪽이 500만원 초과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 250만원 초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뒤에 가서는요 1부라고 내야 돼요 1부 왜냐하면 요건 물어보는 문제니까 근데 여기가 500만원 이하라고 나와요 그럼 뒤에 가서는요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 앞에가 500만원 초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는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지를 봐서 앞에 단어가 25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한지 초과한지를 줘야 되는 건지 문장을 보면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얘는 요건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러면 재산세니까 250만원 초과라고 나와야 된다 아 얘는 금액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러면 두 배가 주어져야 되겠구나 문장 확인할 수 있겠죠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 보죠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대요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되어야 안 돼요 되죠 기간은 6개월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요 1부라고 줬네요 요건 문제죠 그럼 앞에는요 250만원 초과라고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에 봤더니 물납을 할 수가 있대요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안 되죠 계속 지금 종부세 가지고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내는 게 종부세 쪽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 할 수 있대요 분할납부 할 수 있대요 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해요 가능하죠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1부라고 줬네요 1부라고 줬죠 그러면은 앞에 가서는요 그렇죠 천만원 초과라고 나와야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1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나와요 천만원 초과라고 나와요 만약에 여기가 천만원 초과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럼 앞에는 2천만원 이하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재산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250만원 여기서 250만원 얘하고 이 뒤에서 250만원 얘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얘는 요건에 250만원인 거고 얘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의 250만원 초과분인 거고 문장 이하 할 수 있겠어요 요거 잘 보시면 분할납부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는 1부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천만원 이하라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요 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 천만원 초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앞에가 나오느냐 뒤에가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거 잘 보시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우리 과세 주체대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그렇죠?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서도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 재산세는 역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관할관청은 세무서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관할관청은 역시 세무서가 되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특히 지방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특광도냐 도구냐 시군구냐는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취득세는 광역단체인 어디에서? 특광도에서 재산세는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그리고 맨 뒤에 거 두 개 연결해라 그게 등록면허세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디에서 징수한다? 도나 구에서 징수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세목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했는데 박스형태 문제고 징맞추는 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부터 찾아내라? 버릴 것부터 찾아내라 그러면 포인트는 국세니까 지방세 버려야 되겠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버리죠? 일단 기업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가자 그 다음에 상속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디귿번 들어가 있는 것도 일단 버리고 들어가자 뭐가 이게 또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요? 국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미음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버리고 들어가자 그러면 답은 3번이겠네요 이게 그냥 예상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그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6개 주는 경우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박스형태 문제는 몇 개 줘요? 4개예요 4개 정말 많이 줄 때가 5개고 딱 4개면은 답을 찾는데 지장 없는데 그 4개 중에서 징맞추는 문제는 2개만 알면은 거의 답은 다 나와요 90% 이상은 어떻게 푸는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